여기 휴양림이고요 늦이 전에 비 오는 데에서 용인에서 캠핑하고 하루 지나 다시 가는 거예요 재미있기도 하고 이 설매자가 매력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의외로 연휴 기간이라 차가 많이 밀렸는데 더 가보도록 하죠 운전 중이라 밥만 볼게요 알겠어요 네네 나는 그 체육양을 잊습니다 너희를 다시 가면 여주가 제 아네 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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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일로와. 너는 귀찮니? 잘 사. 안녕. 좋네요. 바로 가야지.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는데요. 살매자가 오르막이 아주 재미있어요. 가본 사람을 많이 다녀요. 돈 많이 왔을 때는 4등 보 동안에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곳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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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n.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혀도 얼었네. 혀도 얼었네. Ok. 자 다 왔습니다. 내려서 자리가 어떤지 볼게요. 유튜브도 해먹기 힘들어. 여러분 반가워. 안녕하세요. 수상권 있는데? 수상권? 오자이크 해줄까? 500원만 주세요. 고기 하나 줄게. 500원이야 고기 하나 먹으면 되지. 왜 저쪽 앉아 봤었는데? 원래 저쪽은. 저기 차 다니니까 시끄러울까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가까워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기다 다쳤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본거야 지금. 형님 막걸리 한잔 하자. 아 막걸리 한잔 하자. 집 먼저 하세요. 뭐 집이야 먹고 할게. 아 그것도 찍어야 되는데. 나무에 놨어요. 장사가 있어 우리? 다지고 올거에요. 다지고 올게 있지 설마. 그것도 안 가지고 뭐하러 와. 먼저 피세요 빨리 해놓고 사람들 오면 피고 피고. 내가 요 3개 얻었다고? 네. 내가 여기다 얻어야겠다. 내가 벙커돔이거든. 신상 개시돼야 되니까. 벙커돔에서 여러명 자면 되겠네. 혼자 자고 싶은데. 안돼요. 남은 사람들 어디서 자요. 여자들은 요쪽에서 자고. 아 이쪽에서 자고? 어 엄마 자리 잡았어? 어 우리 잡았고 지금 주신이 형 왔어. 어. 주신이 오빠? 어. 누가 해. 안녕하세요 누구야? 미정이. 어 미정아 사랑해. 아 네 오빠 오셨네요. 어 왔지. 그럼 오지 말라고. 이거 스피커폰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이거밖에 안되니? 욕하지마 미정아 스피커폰이야. 이거 한 20포인은 부탁이야 저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우리 막걸리 먹고 있어. 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형 먼저 피요. 형 방구 좀 멈추는 거. 어 미정아 안녕. 어 미정아 안녕. 안녕. 다운데로 한다고요? 다운데로 한다고요? 다운데로 한다고요? 다운데로 한다고요? 거의 마직같아 왔어요. 아니진 않을 것 같은데. 미정아 오빠 소주 6병 가져왔어. 처음처럼. 어 6병이 있어. 6병? 두레 묶어 두레. 잠깐만 줘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네. 예. 지금 이 차에. 고생할 때. 네. 도움봐. 저지. 전해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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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빅테니가 누구꺼야? 나도 빅테니인데 어 니꺼구나 20cm 샀어 아우 노인네 그 두꺼운거 가지고 다녀 아 그 전기매트 요즘에 누가 황뚰었어 누가 아 진짜 너 이거 대장한테 가서 1년말로 찾아온거야 아 대장한테 찾아온거야? 그게 그거야? 어 받아왔어? 대단하쇼 똑같은거야 A급 좋다 너 얼마나 샀어? 2만원 좀 넘기지 않은거 같은데? 나 5만원 좀 주고 샀어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줘 그 고릴라에서 내가 그랬지 가성비 정도 사라고 난 만원 나만 바가지 써? 쟤꺼는 그거에요 이렇게 망으로 된거 이거 말고 좋네 나도 이런건데 3만8천원이라도 얘 줄이고 또 주냐 안주냐 다 틀리고 그치 그거때는 한 버스가 그냥 바보 내꺼도 똑같네 이거 한 버스나 열꺼도 내꺼 한 칠냈었더니 거기 걸레가 돼있어 걸레가 아 진짜? 그거 좋더라고 깎이는거인데? 나 너꺼는 똑같아 진짜 말리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인스타다가 인할 수 있어 인 오빠 언제 인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스타에 그래도 승기야 난 니꺼 맨날 좋아요 눌러준다 딱 볼 때마다 눌러준다 좋아요 미성아 니꺼 눌러주지 우연히꺼 눌러주지 내 인스타에 이유는 요즘 좀 뜸하시던데 내꺼는 안 눌러주던데 안 오면이시더라 그게 아니라 유튜브 아니라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별로 정말 이거 사고를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냐 이거? 구독 많아요? 구독 16명 가고있어 지금 하하하하하 한지 한달이 안돼 하하하하 주제가 뭐에요? 어? 주제 캠핑 하하하하 성무도 갔던거 올렸잖아 아 너를 못 받겠구나 구독자와서 몇명 늘겠다 어 눌려야지 굴목문제? 아무거나 근데 이분들 너무 못찍었잖아 날씨가 이런데? 날 데려.. 내가 갔어야 되는데 신나 신나? 정말 못찍었다고 아 사실 정말 못찍었잖아 뭐 날 데려갔어야지 아유 참 오빠 겁낼거라고 하하하하 뭐야 바룬집 어디? 나무도 없는데 신나게 얼마나 무서운건데 이거 새 나무 먼저 하죠? 아 이거 하나만 뜯을게요 얘 먼저 해 야 초 A급 하루 때 이거 금방 타니까 먼저 자리를 먼저 가서 뭐 먹고 하는거 아니고? 아 나무가 많대서 오늘 24시간 해도 된다는데 한 번만 봐 나무 엄청 많이 가졌어 좋다 좋습니다 신나온거 신나온거 장작 대박 오오 장작 대박 불장난하는거 같애? 어우 이 검은 연기 뭐냐 근데 신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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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나연기 나한테만 오는거야 힘들게 너무 힘들다 연기가 사람 힘들게 하네 주소 나무 어떻게 지금 다 쓸려고 아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쌓여있는거 저치겠는데 아니 태어났다니 불 죽이고 있어 아니야 신나가 다 날라간거야 이제 여기에 불이 부는다고 버지는거 아니야? 구박 컨셉이야 너 왜 그러나 군밤전수 같아 딱 자세하고 옷차림이 느낌 딱이다 야 이거 봐 붓잖아 어 붓네 아 식사 이제 이제 여기서 넣을게 일단 이거 이거 내가 땡겨서 붙였다 호미오빠 가방도 아 그래? 짜파구드랑 다 쌓았어 내가 출근할만하지 어 새우젓 청양고추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다 먹으면 돼 어 붕다리도 줬는데 붕다리도 줬는데 붕다리 아니 맞아 이거 뭐야 홍재오빠 어 가끔 봐 차가 차가 아이돌 오우씨 맛있겠네 이거 대박 갑자기 나한테 2월 8일까지네 오늘 며칠 아 오늘 서류러 왔구나 그냥 대박 대박 아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꺼보였는데 이거요? 눈으로 보니깐 짝네 요즘 회사 괜찮아 회사 사람이래? 자기 회사 동생이래? 스테이크요? 같이 스테이크요?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꺼보였는데 네 그렇다니깐요 딱 2인분이에요 200g 잘못했네 이거면 돼지야 먹을 거 되게 많아 넷이 왔냐? 우리? 셋이 디에이터 뜨면 따뜻해 몇 시간 걸렸어? 2시간 안 춥나봐 안 춥더라고 서울에서는 1시간 10분? 5분? 아니 포항에서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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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걸렸네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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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있어 갑자기 귀 안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아 웃겨 자랑하자고 했어 무슨 시계야 이거? 순댕구 순댕구 고구ググググ 구글 껴 해볼데 서로 처음에 딱 왔을 때 먼저 자기 것부터 없앨려고 그래야 제일 맛있게 먹거든 포장에 꺼내야 나 전부 찔게 오빠 갑자기 되게 불안한 눈물처럼 오빠 꺼치세요 지금 나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런 사람이 천이 너무 없어 근데 준규 오빠가 다 봐주고 있고 난 술 잠을 먹어 먹어 주세요, 주세요! 내가 안 먹지, 내가 안 먹겠지 맛있게 싸네 안 하면 다 먹을 거 같아요 이제 떨어져야 되지? 먹는 거 까지는! 맛있습니다 맛있다 어둠의 자식들이잖아 저기에 켜놨어요 팔이요? 아 그거 데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세요 틀리네 스테이크랑 바질 줘 바질 아니 다 이거 돼있어 언니 저것 좀 저 위에 있는 거 그거봐 그거 세체로 주세요 바디가 어디 날라갔어 오빠 되게 열성 유튜버네요? 열성이 될 때까지 유튜버 하실래요 유튜버야 유튜버 오빠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엄청 많던데요? 천 넘었다고 이제 그러면 수입성 되는 거야 엄청 빨리 날더라고 진짜 그 사람은 근데 열성이잖아 일주일에 거의 몇백 단 있으려고 되게 잘하시더라고 잘하면 잘해 그 사람은 완전 열성이 캠핑 장비도 다 리뷰하고 많이 깔려 있어야 돼 일단 30개 이상 깔려 있어야 사람들 보고 들어오지 오빠 캠핑 주제로 하는 거예요? 어 나무 도마 오빠 잘 되면 캠핑 스폰 받는 거 아니에요? 어 스폰 받아서 뿌리려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좀 하나씩 하나씩 둘이 따라다니자 같이 캠핑 다니면서 같이 만들고 그럼 수입 좀 나눠줘요 어 오케이 알았어 나누자 너 좀 먹을래? 일단 900 몇 명 채워줘라 다이소 돌판 바꿀걸 했네 아 돌판도 있어? 어 돌판이 있어 아 돌판? 5천 원 대리석으로 있어 5천 원인가? 5천 원 아 괜찮다 나도 혼자 사야 돼 형이 있을 때 같이 사서 사나고 어 맞아맞아 나는 고민하고 있었거든 접시를 써야 되고 좀 무겁긴 한데 괜찮아 다이소가 요즘 기분 좋아 최고야 다이소 싸고 먹고 그냥 버리고 오면 될 것 같아 버려도 안 아깝고 그니까 손잡이 다 아깝고 손잡이 다 있잖아 그쵸 더 걸쟤네 맞아 나 뚜껑 한 번만 주면 안 돼 우리 이거 빨리 안 있지?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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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뚜껑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레시피 겁나 왔다고 지금 지금 여기 머리 한번 아 나 그냥 물어본 건데 오늘 쉬니까 불편해 잠깐만 우왕이 기 죽었잖아요 음? 못 뻗으신가 봐요 으흠흐흐흐흐흫흐흫흐흫흫흫흫흫흫 물 끓여갖고 뚜껑에다가 소리가 죽이네 이따가 제가 플레이팅 다시 해드릴게요 오빠 거의 버터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콩치즈? 콩치즈? 너 다 넣어줘 버터 버터 있는 거야 버터 드릴까요? 와 오빠 준비 진짜 많이 했다 기름기도 빼고 이렇게 하면 피가 안 나와요 진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와사비 가져올까? 와사비 있어요 아 이 형 진짜 다행히 힘들게 살아 자기가 뭐 내가 먹을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남들이 와서 뭐라 그래 소스 파사트해지겠어 이거 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다 커피를 못 해 아 그렇구나 어우 맛있게 한다 깔라만시 갖고 왔나 소스에다 넣는 거 야 니들 안에서 해야지 안에 있잖아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야 근데 이걸 길게 찍는 다음에 편집하면 되겠더라고 가위죠? 가위? 깔라만지 빨라야 된다 스파라고 쓰는 줄 알았더니 다 파였네 그냥 고기 좋게 장식하는 거 부어버려 부어버려 남겨야 되는데 부어야 돼 칼 어디 있었어? 칼이 잘 갈더라 잘 갈어? 단절 정도 부어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 밥에 넣어도 맛있겠다 이거 뿐지지네 억소수같이 억고를 내려 바닥으로 중요한 걸 하고 있네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 바닥으로 내리면 화네 눈이 아파서 그러지 세워도 중간에 그냥 놓으면 돼 세워도 중간에 놓으면 돼 세워도 중간에 놓으면 돼 칼 칼 거기도 이거 등 하나 달아드릴까요? 여기 너무 어두워 사람들이 안 보여 고기 되게 밝다 우영이 찍어야 되는데 안 보여 메뉴판을 못 고르면서 자기 스파게티를 먹으러 10년만에 왔다고 나한테 골라달래 너무 수진한 거 아니야? 맛있는 거 주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순진하다고 얘기 남자들이 봤을 때 순진하다고 그래 남자들은 얼마 안 먹어봤으면 이해하거든 그런 거는 자기는 그래서 뭐 그냥 자기는 아침에 뭐 회장보고 먹고 아빠 헛소리 하더라고 왜 이런데 데려왔냐 이건가? 몰라 아 잘 썬다 기승전 결론은 별로였던 거지 주신형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네 주신오빠가 잘못한 거지 너무 잘못한 거지 왜냐면 후배가 너무 칭찬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치 매력이 없는 사람이지 너무 사실 그치 내가 걔를 사기 거 아니니까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안 받나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선자가 잘못한 거야 나 그거 너무 잘못했네 나도 공감해 지금 그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소개해준다니까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니지 오빠 잘못이야 오빠가 잘할게 미안하다 잘하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아야지 아니 그니까 우영이가 오빠가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오빠의 눈썰미를 다 믿은 거지 아 밖으로 빼갖고 알았어 내가 알았어 모델 안에 데려갔더니 해가지고 어 여기 쓰고 있어 여기 구멍에 여기 쓰고 있어 백마 뚜껑? 어 우영이 똑똑하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영이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데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우영이가 지고 그래 오늘 우영이 주제야 실제로 조용한 애인데 곰돌이도 얼마나 예뻐 뵙고 곰돌이도 얼마나 예뻐 뵙고 우영아 미안해 내가 또 뜰게 야 잘 썼다 아 맛있겠다 속쌍이 속쌍이 안돼 돌아와 전화야 되나? 너는 뭐? 짜야 짠 다음에 나머지 좀 올리는 거야 어? 나갔어 왜 정전이다 고두를 뺐어 지금 응 아 정기였어 이게? 이렇게 짜라고요 어우 까깝해 이게 2인분인데 되게 많죠 아 2개 한 거야? 많네 되게 되게 많아요 카메라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나야? 아 미소 주의 세게 해줘 하시다 마세요 이상한 유튜버 너 유튜버 나오겠어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미정이 또 웃어주는 순간 또 형 구독 또 30명도 오 그러니까 하하하하 미정이 인스타그램 인기 짱이더만 맞아 응 자 그래도 두 분 있어 도윈 까라맣으셔서 그런거 터미모터 네모 네모에 터미모터 설탕 줄거야 아니 웃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한 점씩 이거 나누기는 이렇게 먼저 미생팔 떨어져 무거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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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덜어라 이거지 하하하하 이거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와사비 이거 데코에요? 데코 아 먹어도 돼 하하하하 와사비 많으니까 와사비 덜어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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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조르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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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사비 와사비 싹 찍는다 내 하하하 위드웰이 정도 되겠네요 하하하 어 음 마쯹 하하하 어 맛이 예술이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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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둣고 나도 나도 그거 해줘 이거 언니 먹을래요? 어 이거 이 숟가락 안 산 숟가락 언니야 이거 선생님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깜짝하지 않아? 원래 있는 무늬 같아 해먹은거야? 해먹은건데 되게 깜짝같지? 여기 리액트 요만큼은 우영이 옷이야 첫 게시하자마자 주명이가 밝다 근데 단점이네 그래서 얘가 약해 얘가 약해 잘 쓸리네 아 이거 바른손 거네 다위도 꼬여야되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잘 들긴 해요 메이커네요 메이커 바른손 뺏어가기 전에 하나 먹어야지 집도 있고 딸내면 안되겠다 딸내면 안되겠다 내가 맛있는거 잘라줄게요 저거 맛있게 구워주고 와사비? 와사비 거기 있어 이게 세트 조그만히 딱 맞더라고 야 지금 먹어야 맛있네 그치 바로 한... 여기 오는 중에서 어사빈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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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거기 넣어버려, 그냥 같이 형, 불 세게 해도 부어버려 닫는다? 자 밥만 드시면 밥도 안 드는데 네몬도 있어, 네몬도 한 번에 다 그냥 넣어버려 아보카도 다 부어버려요 같이 부어버려 아, 그래? 어디 갔어? 어, 저기 있구나 왠지, 왠지 잔반 처리하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먹어요, 원래 아, 그래요? 오, 맛있어 밑에 닦아야 돼 여기다가 같이 플래스 받아 소금도 구워 소금도 구워 형, 소금 있어요? 어, 소금 있어요 소금이랑 설탕 조금씩만 넣어요 설탕 넣어? 설탕 안 넣어? 이거 갈아서 넣으면 되는데 후추는 막 가네 설탕 소금 소스 넣는데?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소금 같이 넣어요, 같이 소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형, 그게 소금 형, 형 넣은 게 소금이죠? 어 한 번만 더 넣어요 설탕 왜 이렇게만 해? 설탕 많이 넣어도 돼요 설탕, 이제 달달하게 살아야지 됐어요? 한참 봐 한참 다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소금 아니지? 소금이요 아... 아... 니 다 먹어 아보카도랑 소금이랑 어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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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랑 바꿔 자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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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한 번 더 넣었다고 그냥 자리 체인지 당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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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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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피테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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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날에... 19일날에... 가입해야지 아... 이게... 이게 신년회 아니었어? 신년회 어디서 해? 사당인가 먹어서 한다는 거 같은데? 일단 메뉴를 좀 보고... 니들이 정해 니들이 정해 여기다 올려 아... 아... 사당을 감추합니다 하하하하 사당은 진짜 집에서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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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동은 괜찮은데? 응... 그치 노현동은 대중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갈게 또 편하게 앉음 내 자리가 들어왔겠다 그러니까... 신년회... 신년회... 나... 그냥... 좀... 대피고... 나 짬자 출신이야 흐흐흫 얘네 진짜... 형 이제 저랑 가볼게요 야... 아... 우리 같이 와요 형자만 좀 와요 우리 같이 하고 회의하고 있어요 회의한테 회의 아니... 뭔 회의야 빨리 형자들 와요 하하 막부가내야 어... 너 지금 꿀알빵은 바꿔주고 온 거야 지금? 아니 이거 했는데 주신 형이 한대 오빠 다 왔는데? 야 조이자 면허증 있어 어? 면허 산지 27년 했다 무슨 우리 사야? 양식 형 계속 그렇게 꾸면돼요 노릇노릇해서 차가 색깔 변할 때까지만 아니 오빠 식당해 어? 어? 난장 다밖고 핸드 가져갖고 가방도 사야되고 어 이뻐서 오빠 눈으로만 닿기에는 네가 너무 이뻐 아 너무 거짓말 티나요 근데 남장 어필할 때 미니벨로로 어필하는 거라 로즈로 어필하는 거라 내가 그래도 예의는 있다 조금만 지나봐 평균 조금만 지나봐 반은 얼마나 나와? 기어비만 잘 맞추면 한 30까지 나와 30에서 35 30 이상은 안 가자 깔고 하신대 나와 기어비만 잘 맞추면 처음에 케이덩스 높여서 가다가 점점점 높이는 거야 어? 그럼 탄력 받잖아 탄력 받으면 한 40까지 나올 거야 40, 45 조금동은 어떻게 40이 나와? 안 나올 것 같지 6단은 나와 많이 나온다 단수에 따라 틀린 거야 겁나 힘들 것 같아 그러게 다리 겁나 놀래는 거야 로드도 사실 엄청 힘들어 했는데 그러게 근데 그렇게 나와 탄력 받으면 그러니까 브롬톤이 비싼 이유 탄력 받으면 되지 아니 브롬톤이 비싼 이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 어 여기저기 활용하기 편하니까 뭐 내께 지금 로우 라커에 그리고 오늘은 차로 나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진짜 생길게 너무 많아 나는 그게 싫어 차에 실름만 칠 것 같아 그래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제 머리 길어 나가 아 졸리다 눈은 탱탱 붓고 진짜 미치겠네요 풍경은 이래요 어차피 밤에 전투의 흔적이랬던 이렇게 아 커피 한잔 아 역시 모닝커피는 블랙이죠 밖에 제 차가 보이네요 아 좋은 아침이구요 아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나보네요 아 날씨 좋고 뭐가? 가다 봐도 추운거야 왜? 그래서 저기 뭐지 연잎 침묵도 너무 얇아가지고 어 너무 얇아가지고 연잎 침묵도 좀 봐봐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캠핑장에서 먹는 닭백숙이네 아 이거 이거 어 왔네 왔네 이거는 아 지금 충전해갖고 충전하더라고 아 지금 충전하더라고 보니까 아 지금 텐하치 계속 부자력같아가지고 야 살린남이야 알고 보면 가스가 별로 안보이더라고 하하하하 아쿠 아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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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도 사라졌어 재활용? 소리가 났다 한쪽에 놔둬 놔뒀다가 한 번에 버리게 그냥 한 번 버리러 갔나봐 지금 버리러 갔어 버리러 갔어 어 버리러 갔어 버리러 갔어 아 소리 좋다 발음이 안걸리로 날라면서 하는거 찹쌀났어? 잘하네 아니요 야 그런거까지 말하냐 밥 갖고 왔어 아 손실어 랩쌀밥 대신데 아 손실어 고기도 남았었네 그제 핫팩 남았어? 핫팩 있으면 한 번만 저거 너무 손실어 핫팩 나 어디다 핫팩 고기 저 라면 끓는 거 다 놔버릴까 이따가 두개 줬어요 어? 라면 끓는 거 놔버릴까요? 어? 상관없어? 어?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꼼꼼에 빠트렸어 아 진짜 아 더러워 막힌거 아니야 그거? 빠트라 막히지 아 벗지 아 몇사람에 거기 잘못 들어서 사놓고 돈등에 쓸 수 있으니까 안건줬지 안건줬수 같은데 안건줬수 같은데 손으로 얹었어요 이렇게 어? 절대 못하지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봐요 그니까 근데 얘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을까? 아 불이 쎄졌어요 언니 그게 아니고 이게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익혀서 먹여 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손 들어오고 괜찮아 어차피 팔팔 끌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해야 돼 이게 그 라인이 있어 짤라질은 라인 야 얘는 이렇게 짤나 버려 역시 장면이야. 이렇게 잘라야지. 이거 냄새 나.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그렇지. 많이 먹은 사람도 틀려. 잘한다 진짜. 기름 많겠다 이게. 기름도 많고. 내가 비켜줄게. 이걸 잡고 있을게요. 좀 익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뼈라 잘 안 잘네. 이거 라면 번진 건데 그냥 만져도 되겠죠? 정말 잘 붙었어요. 다 붙었지. 가위가 안 잘네. 가위가. 근데 그냥 익혀. 다 있으니까. 너무 한쪽 쏠렸다 지금. 다이소꺼의 장점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나 숱도 있는데 한번 가르쳐. 고장나도 그냥 별로 간 적이 없어. 그렇지. 또 사면 되지 뭐. 3,000원이야. 2,000원짜리만. 나도 있어. 허가 있어. 괜찮아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나도 나만 가지고 있던데. 애쓴다. 나 애쓰고 있어. 힘들어. 파이팅 할지. 이미 다 찍었어요. 이미 다 찍었어요. 초상권 데이는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그 유명한 용천상회. 우리 자차. 아메리카노. 오. 카페라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유명해요 여기. 커피 가는 거 유명해. 아 여기 유명해요? 다 여기서 사더라고 다들. 장자도 사고 커피도 먹고. 살 때 먹으면. 여기서 또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안에서 원두를 내려줘. 저. 저 오늘. 커피는 거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자. 하자. 하하하. 야 너 어디 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위로도 올라갈 길 있어. 길 있어. 계속 오르막인데. 점점 무서워져. 내려갈 수 있을까봐요. 아하하. 그 생각이 들어. 이쪽 개시를 불안해. 내려가게. 골라. 도시. 아 유명한 거 지웠나 보구나 아 여기 있다 그냥 계속 이런 길이 가는 거야 용도로 아 용도로? 용도로 계속 이런 길로 가는 거야 좋네 안 힘들어 길고 응 갈 때 박지를 안 찍었나 봐 뭐야 박지에서 찍는 거야 텐트를 찍어야지 여기 좋아 여기 보이잖아 평평하긴 괜찮아 3월부터는 빽빽킹 좀 다니자고 침낭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침낭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땡핑보다는 빽빽킹이 더 재미있어 뷰가 좋잖아 일단 쉬울 것도 좀 덜하게 이게 되게 넓어 넓은데 뷰가 되게 좋아 응 어디 쪽으로 올라갔어? 그 유명산 AVTD로 해갖고 그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관상 찍은 집 있잖아 그 밑으로 해갖고 깨끗하면서 인도로 가는 거야 오르막도 없고 커피맛도 좋고 추억이 날로도 좋고 핸드폰 식사 탕탕 탕탕 폴더 원래 탕탕 안찍는 거야 나도 타기 좋다 자 너 잘 나온다 야 화물쫄같네 네 사실 잘 나와 포즈만 좀 연구해야 돼 포즈가 다들 너무 단졸어와 모델만 보다 보니까 어디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계속 읽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만 바뀌고 똑같은 포즈를 찍고 있는 거야 재미없다 뭐 바뀌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카메라만 어딘선가 들여넣으면 레이더에 딱 걸려서 연애랑 연영 운영은 항상 다녀는 적 두고 싶잖아요 강아지도 아니고 형님도 사진을 찍으시니까 어제도 이렇게 딱 그냥 몰래 이렇게 딱 찍으려는데 혼자 형만 안 해 이랬더니 직업병이야 느껴져 그게 느낌이 나고 사진 보내주실거잖아 원본다 보내줘 유튜브하면 단점이 있어 이걸 찍으니까 사진 찍는 시간이 덜 해 아무래도 덜 찍게 되더라고 아 담배 하나 피고 헤어지자 이게 좋네 할 테니까 여기 앉으면 여기 앉으면 추웠죠 담백스 할거라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헤어지면 아쉽잖아 우리 동영상들 덜 찍었는데 여기 커 여기 사진 찍어 동영상들 또 갈라고 지금 손잡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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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